도와줘 형 형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? 아버지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나온 거야 저 여자는 뭔데? 아줌마 여기 왜 왔어? 네 아버지가 불러서 왔다 왜? 누굴 빼도 오는 연락을 해 그 손 놓지 못해! 아줌마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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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아 그 놈 놔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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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저딴 여자를 끌어들여.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. 감히 우리 엄마를 배신해?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 아니야. 그러니까 앞으로 저 여자 집에서 살아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 새끼야. 엄마. 안녕하세요. 가지마 가지마 가지.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. 뭐야. 꺼지라고 했지 이 새끼야.